기획부터 제조까지 신세계의 모든 역량이 담긴 야심작이 탄생했습니다 신세계가 직접 준비한 첫 K뷰티 브랜드 오노마를 소개합니다 이름과 명성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인 오노마는 개인의 타고난 아름다움을 빛나게 해주는 에센셜 스킨케어 브랜드로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신세계 백화점이 패션과 뷰티 시장을 선도해온 노하우의 집약체이며 특히 뷰티 스페셜티 스토어 시코르를 운영하며 쌓아온 고객의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오직 에센스에 집중! 에센스 레이어링 방식을 통해 내 피부에 맞춘 듯한 스킨케어 솔루션을 제안하는 화장품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전국 시코르 매장과 SSG.com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오노마는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 표현에 관심이 많은 K뷰티 고객층을 겨냥해 특별한 3단계 라인업을 출시했습니다 1단계로 에센스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에센스 액티베이터 2단계는 피부 고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6종의 다양한 에센스인데요 미백, 수분, 탄력, 진정까지 피부 컨디션에 따라 2개 이상의 에센스를 겹겹이 레이어링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마지막 3단계로 랩을 씌운 듯 에센스 효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에센스 락커까지 이 간결한 3가지 단계만으로도 완벽한 스킨케어를 완성합니다 각각의 피부 고민에 대해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대로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였고요 또한 제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컬러, 페이스라인, 아이콘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상담 없이도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스킨케어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K-뷰티를 선도하며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해온 만큼 앞으로도 고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피부에 맞춘 듯한 스킨케어 솔루션 오누마로 이제 나만의 꿀피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